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빌리스가 23분 동안 직접 체험한 지옥간증. 저는 1998년 11월 23일에 제 삶을 송투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와 아내는 그 당시 매주 일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에 다녀와서 어느 때처럼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지옥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 어두운 영화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술도 마신 적 없고 마약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환상을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에 물을 마시러 잠시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제가 끌어당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이 갑자기 아주 긴 터널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갈수록 점점 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실제 감옥과 같은 지옥의 돌바닥에 제 몸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울통불통 거친 돌벽들 엄청나게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지상에서 완전히 깨어 의식이 또렷했으니까요. 올려다보니 엄청나게 큰 짐승 두 마리가 감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은 파충류와 같이 생겼고 온몸은 혹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비닐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거대한 턱과 푹 들어간 눈 길쭉한 팔과 비균형적인 발들과 다리만큼 긴 손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안에 갇힌 사나운 맹수들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사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보다 약 천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제가 본 귀신과 똑같은 귀신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끔찍하고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조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증오심을 곧장 저에게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귀신이 저를 집어서 벽에다 내 던졌고 제 뼈들은 부서졌습니다. 비록 영혼에는 뼈의 형체가 없으나 육체와 똑같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귀신이 저를 낙하채서 손톱으로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속 숨쉬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제 몸은 귀신들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상처에서 피나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의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육체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겐 증오 외에겐 자별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오 사람에 대한 증오 그리고 고문입니다. 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얼굴 앞에 손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어두운 곳에서 제가 들었던 것은 수십억의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길을 막아도 길을 꿰뚫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고문과 어두움, 무엇이 앞으로 다가오는지조차 못 보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 감옥에서부터 1마일 앞거리에 실제 불못으로 끌려갔습니다. 불못에서 불이 높이 치솟았고 불못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온몸이 불에 타면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 비명소리들은 너무나 선명하고 끔찍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과 다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옥 위의 지상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의 세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 간청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에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전혀 없이 영혼이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 중심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 3,700만일 지구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구 밑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옥에서 떠날 때 제 몸이 다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옥의 고문과 벌의 정도가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옥의 고문은 어떠한 내별이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누구나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영혼이 혼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벼랑간 지상에 있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시는 아내를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도 보내지 못하다니 내가 지구 밑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내는 모른 채 영혼이 혼자야만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불렸습니다. 지옥의 냄새는 최악의 하수구 냄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악취 그 자체였습니다. 마귀들 몸에서도 끔찍하게 더러운 냄새가 났고 불탄 유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무 독해서 아마 세상에 있는 몸으로 갔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탈진해 있지만 영원히 잘 수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으며 목이 말라도 마실 물 한 방울 공기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습니다. 너무 마른 곳입니다. 저는 누가 보건 16장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지옥에서 공포지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공포에 대해 잘 압니다. 예전에 거대한 상어의 공격을 받고 물 밑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포는 지옥의 공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곳에는 구두기와 뱀들이 득실거렸고 귀괴한 모양의 귀신들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절망적이었으며 이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저를 어두운 터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밝은 빛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이 예수님에 맞다고 하셨고 저는 거의 기절했습니다. 제가 죽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를 만지셨을 때 그분의 발밑에 엎드려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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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단다. 심지어 나의 자녀들 중에서도 지옥이 실질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단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모든 그리천들은 지옥을 믿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지옥은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주님, 저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네, 주님. 저는 가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왜 귀신들이 저를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들은 나를 싫어한다. 악마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단다. 악마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악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싫어하며 속이고 죄를 지켜해서 지옥에 데려가며 병들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에 해를 입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아는 것이다. 주님은 지옥에서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생각나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차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저의 생각을 차단하신 걸까요? 제가 크리스천이면 주님을 찾았을 테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감. 그 절망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터널 속에 있었고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린 계속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지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열기가 있는 방패를 통하였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통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통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매우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 지붕을 통하여 집 안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마루에 누워있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보고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누구도 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저기 누워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에 누운 제 몸은 다만 텐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진짜 나이입니다. 영혼이 기준입니다. 저는 제 몸에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에서 내려 그 자동차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몸은 나를 둘러쌔을 뿐이지 진짜 저는 아닙니다. 무엇이 저를 몸으로 다시 당기었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곳에 갈만하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해기하고 죄에서 돌아 서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은 약 1200도라고 합니다. 지옥은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갈 수 있습니다. 참 바보스럽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초소가 됩니다.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들은 지옥에서의 1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죽은 후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죽은 후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제발 성경을 보시고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만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해기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